오늘 또 이른바 전두환 재판이 열렸습니다.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민정기 씨는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고,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또다시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한 채 열린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. 이번에는 전두환 회고록 지필자이자 전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회고록 지필에 전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민전 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놓고 재판 전부터 쟁점을 흐릴 것이란 염려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민전 비서관은 회고록이 전 씨의 의중대로 써졌다고 강조했고, 또한 헬기 사격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조비오 신부가 거짓을 말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당시 100여 명이 넘는 헬기 조종사 가운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없고, 군 수뇌부이자 헬기 경험이 많았던 전 씨 또한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허위라고 했다는 겁니다. 이와 관련해 5월 단체는 가해자인 계엄군의 증언만으로 회고록을 썼다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전 씨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도 헬기 사격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.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.